안녕하세요 여러분 팬분들께서는 제이가 비활동일 때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24시간 브이로그를 켭니다 예이 쉣 오늘도 파이팅 학교 갈 준비를 해야해요 저는 사실 로션밖에 안 발라요 어? 이렇게 한 거 맞나? 시카 수분크림이라는 건데요 정말 사계절 내내 쓰기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카메라 켰으니까 예쁘게 발라야지 시카 수분크림 썸컵을 발라줄거에요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저는 아침에 항상 물을 먼저 먹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먼저 먹을거에요 짠 컵 귀엽죠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먹던 유산균이에요 다 먹었다 학교 갈 준비는 끝났습니다 학교 도착 학교 도착 저도 학교 갈 때 이렇게 항상 아침마다 언덕을 올라야될거랑요 보실래요? 힘들어요 여러분 수업 잘 데리고 올게요 오늘도 파이팅 수업 잘 데리고 올게요 학교 끝나고 숙소 도착 이제 필라테스를 가야돼가지고 필라테스 옷으로 갈아입을 거예요 짠 옷갈옷갈 저는 항상 필라테스 가기 전에 이걸 먹는데 필라테스를 빈속으로 하면 근손실이 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 먹고 가요 흑임장 저는 우유를 소화를 잘 못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아몬드 브리즈로 대체합니다 쉣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클리어 필라테스 옷장 2 2 2 1 2 2 2 3 2 3 4 4 5 5 5 6 6 6 6 6 7 5 15 6 5 7 7 1 7 8 9 9 10 10 11 10 19 꿀 레시피를 찾았거든요 스윗한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그리고 대박인 사실 아니 편의점에 갔는데 포켓몬빵이 있는 거예요 진짜 운 좋게 구했어요 여러분 이따가 같이 스티커봐요 그럼 진짜 밥을 만들어 가볼까요 여러분 안녕 만들어 볼까요 밥을 배워줄 거예요 먼저 양배추 중 팽이버섯 이 부분은 잘라줘야 돼요 아시겠지만 됐었어요 대박 딱 반수 크래미를 잘라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이거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끝입니다 준비 안 넣어서 너무 많이 들었나? 따라라라따 이건 저희 엄마가 준 진미채입니다 치즈 음 진미채랑 엄마 맛있다 맛있게 먹고 올게요 빠빠이 다윤이의 언박싱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 푸켓몬빵을 언박싱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돼요 피카츠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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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두근 피카츠나와라 어? 아 흠흠흠 암스타? 제..아임.. 자기 스타라는 거야? 어? 그런가 봐 암스타 암스타 제이 씨 사주세요 그..그래요 저는 스타니까 암스타 대학교 행사가 있어서 영러브를 부르게 되었는데 한번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유영 안녕 달콤한 나이 몰라도 돼 복잡한 나의 태도 떠나도 돼 잊어진 윌리 매달 몰라도 몰라도 돼 복잡한 나의 태도 잊어진 윌리 매달 어설프게 다가왔어 사랑인 척해 다시 나는 속지 않아 You know I'm so b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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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윗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좀 웃기다 버블에 한번 말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25, 21 OST에 진짜 빠져있었거든요 이 두 개는 국룰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예뻐요 가사가 너무 예뻐요 네 생각으로 힘이 나네 뭔가 슬턴 때 들려주고 싶었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사까지 써놓았잖아요 너무 좋아요 ày 끝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뇽 안무 연습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할 거예요. 그러면 마지막까지 파이팅 파이팅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 이제 퇴근해야지 퇴근해야지 스케줄 끝 스위터 좋은 하루 보내세요. 24시간 보리라는 끝 뱃뱃뱃